어이 누구 없어요! 여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뚜굦?..구..구..구..구..구..구..구... 와't 와아! 와! 아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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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뭐야! 와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시옵니까 네 오늘 네 팔적귀신 오늘 아우모니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오늘 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게임 룰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 좀 꽤나 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 비밀번호 4개를 찾아서 들어왔던 입구 탈축으로 비번 4개를 입력하고 탈추를 하면은 인간의 승리고요 네 팔적귀신은 이 안에 창고 안에 그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모든 생존자 4명을 가두면은 팔적귀신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팔적귀신 아우모니 저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휴 덜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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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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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저씨 뭐라구요 아휴 얘들아 도착했다는데 도착했대 도착했대 내리자 내리자 야 드디어 우리가 여행으로 온건가 우리끼리 어 하 긴장되는걸 아 여기가 여기가 바로 어 팔척마을이래 얘들아 팔척마을 야 아휴 그니까 말이야 아휴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원래 좀 많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이 조용하지 그러게 어휴 마을이 좀 조용해 얘들아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으스스스하다 으스스스한 느낌이야 어 원래 여기 여행사랑 여행지라고 유명한 곳인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지? 맞아 맞아 우리 잘못 온거 아냐 이거?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요 이것 확실하됐어 아저씨가 아 그럼하노뻔 안 봐 아니 조용해 조용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누구? 계세요? 왜 마을 마을에 사람이 너무 없어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애 원래 마을이 이렇게 황폐한가 야야야 어여 어휴 너희들 그 얘기 알아? 뭐 뭐 야야야 니들 그 소문 들었어? 뭐 뭐? 늦은 밤 어린애들끼리 돌아다니면 무슨 소리가 들릴대 에?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에? 에? 나도 들었어 그 팔척귀신이란게 포포포포보 하면서 그 쫓아온다고 그렇게 들었어 뭐? 포포포포? 포포포포포? 어이! 나도 그 소문 들었는데 그 소문을 위하면 어? 2미터가 넘는 담장 그 위로 그 귀신이 보일 정도로 키가 엄청 크대 키가 그렇게 크다고? 그니까 와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와요 이 마을은 아니겠지 우스스한게 마치 나올거 같잖아 어? 아이 설마 그리고 그런건 다 거짓말이라고 아이 그럼 그럼 뭐 담벼락 뒤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건 아닐거 아니야? 어? 누가 진보하게 귀신이 담벼락 뒤에서 나오냐? 에? 맞아 포포포포포포포 포토 어이 어이잉 와아.. 얘들아 도망가자 일단..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어이 누가 없어요? 여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구 으악!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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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시 어허허허허허허허허 1루엉 이야아아.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살아서 보자 야 이순아 이순아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니까 말이야 뭔 일이오 우리가 아무래도 마을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 아 그거보다 이것 좀 먹어 뭐지 이게? 예 아니 신속포션이잖아 알았어 그럼 우리가 아까 들어왔던 입구로 가보자 허허허허 가져는 빨라 하나 들어왔다athi 꼴은 어휴 어휴 아니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그래서 빨리 비밀번호 찾고 나가야겠어 뭔 일이냐 이게 어휴 어휴 이거 큰일났구만 발쪽 귀신이라 어휴 어휴 너도 봤어 팔쪽 귀신? 봤어 마음은 크다 어휴 진짜 소문대로 2m가 넘는거 같아 키가 여기서 팔척마을이었나봐 너 그 팔쪽 귀신 그 소문도 들었어? 무슨 놈은 팔쪽 귀신은 손뼈가 마음대로 움직인대 막 우드득우드득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 어휴 이거 큰일났구만 나 여기 숨어있을거야 야 빨리 숨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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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쉬프트 들고 다녀 강 ants 숙 потреб автомобancial 어휴 도운역 어휴 소ë가 꺾여있어 야 야 이거는 아니야 어 어 뼈가 꺾여있어! 야! 야! 이건 아니야!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야겠습니다 신속 포션 좋아 도망칠 수 있겠어 자 이 마을의 어딘가에 비밀번호 4개가 있다는 건데 자 그게 어딨는지는 야 이러지 마 아아아아암!! 이러지 말라고!!! 으으으 Regardless sighs 안녕 watched 뭐야... 우리 팔찍anic boundary 잡힌거야? 저 팔찍귀신이 내 다리를 들고 팔찍위에서 던졌어 어우 어이고 akhir 아히 우리가 아무래도 마을을 잘못았나 봐 우리는 여기에 갇혀가지고 팔자키지한테 차가워 먹히고 말거야 이걸 어쩌면 좋지?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겠어 이게 아무래도 창고같이 생겼는데? 오케이 오케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뭐지? 아야! 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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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떨어져 죽을거야 아래는 낙사야 낙사 야 이거 큰일났구만 이거 정말 큰일났구만 저 레드스톤을 떼면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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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보다봐 저거 갈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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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톤 레드스톤 저거 꺼내와봐 어 안다 아니 저기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저기있어 아 저걸로 문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되겠구만 아니? 아니? 저속이 크나큰 실수를 했고 저속이 크나큰 실수를 해버렸고 저속이 크나큰 실수를 해버렸고 여기에 레드스톤을 넣고 가다니? 야 나갔어 나갔어 우리 이수야 우리 나갔어 빨리 여기 창고를 당하자 빌리번호 찾고 만나자 빌리번호 찾고 만나자 일단 이 교회 이 교회에 있을 것 같아 교회를 한번 가보자 야야 오르시 야오르시 다리 끊어지롱 다리 끊어지롱 오우 아하핰 하하핰 아 아 아 야 야 어 어 잘 못했습니다 특별히 한번 살겨주도록 감사합니다 사식오라야 제발 저 카트 좀 타게해주세요 어 어... 마을에 비밀통로가 있네 아니? 오 오 올라올 수 있어 지분은 올라올 수 있네요 일단 최대한 숨으면서 하자 최대한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팔찹 귀신이 오케오케오케오케 오 잠깐만 팔찹 귀신이 절대 못 찾을 장소를 찾았어 바로 이 나무야 이 철장 뒤에 있는 나무에 숨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아 어휴 소리가 난다 뭐야 이거? 어 거무줄 어 거무줄 오케오케 오케 여기 위에 있다 아무래도 팔찹 귀신은 지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오 독 실명 오오 어이 뭐야 이 지하도 있네 이것도 아니고 아까 왔던데 아까 왔던데 이 창고 안을 가볼까? 어? 뭐야 어이 어이 야 레버 봤어? 오케오케 굿굿 가자 굿 어? 어 1에 5? 오케이 1에 5 1번은 5구만 5번 어 어 발견 발견 음 없나? 없네? 아 여긴 다 찾아본 거 같은데 이 마을은 여긴 다 찾아봅거 아 죽지 반대쪽에 있는 것 같거든 구아've 으아아아 ~~~ 아! 아 아 으 으 으 다시 강렬한 twist 다시 강렬한 ㅈㅌ 힛 X9 ders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슈 Always 이 kont침 lives 역시 도망자의 달인 잉혀맨님 오 이런 비밀통로가 있었네요 좋았어 나중에 아껴쓰도록 하지 와 비밀번호 하나는 못찾았어 지금 큰일났어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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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고 아까 여기 뒤쯤에 비밀통로가 있었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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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여기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 몰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1에 5에 하나랑 일단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진짜? 어휴 어휴 자네 어휴 자네 찾았어? 시프트 눌러 아휴 아니 아니 난 못찾았구 아까 저쪽에서 파일 쳤끼신이 이 수건을 잡는걸 봤네 아이힘럴수 가 가자 가자 이거 봐 내 마리맞긴 아 여기구나 야야야! 야하!!! 이 feminist 잡으면 재밌게 잡으면 못지 잡으면 좋겠지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여기 막 Над , 왜막혀있어? 여기 왜 막혀있어??? 미이우~~ 버딜? 아아 비번을 진짜 안찾았어 비번 찾았어? 예예 찾았어? 여기 오케이 좋아 있으나 우리 나갈 수 있어 어 뭐야 왜 알았어 5에 5에 8 5 8 오케이? 5 8? 5 8은 그 20 아니여 20이 정답이구만 5 8 땡땡이야 5 8 땡땡 5 8 땡땡이요? 어 이 이 이 이 그러면 이 레고 있으니 탈출하자고 에잉? 이러면 안되잖아 아 이러면 안되는게여? 그래 너 혼자 있어 안되 야 잠시만 나는 잠시만요 그 다음에 내가 열어줄게 내가 자 됐지 어디에? 오케이 5 8? 5 8? 5 8? 아 여기 빌번 다 찾아봤는데 여기도 여기가 아닌가? 저기있구만 이 집을 안찾아봤나? 차아보자 다시 차아보자 아까 몇번 오긴 했는데 오오오오오 비밀통로? 오오오오 오오오 여기 무슨 통로가 있긴 한데요 별건 없는거 같으.. 습니다 깜깜하기만 하고 깜깜하기만 하고 3회사 오오오오오오 난 구척귀신이다 호호호호 음 아니야? 와 나 이거 템을 하나도 못찾았어 어이 뭐야 오케이 레버 아니 레버를 요기서 떼는건가봐 레버가 이런데가 있네 잠깐만 얘들아 내가 왔어 으 nào 엑 엑 엑 엑 행복 퐁! 퐁당? 퐁당!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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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살려주세요! 반짝끼신님! 아아아아 adaptation 어이? 이런 4순위에너서 아에요? 아예예예 좋은생각이 있어요 저에게 자 588 아 나 비번 알거같애 뭐죠? 비번은 5858이야 팔, 팔척 팔척길, 어 뭐야 나갈수있어? 밀어봐 안되, 오 오 오 왜? 아 이럴수가 됐어 도망가 비번 5858이다 이거 100%다 비번은 5858 늦게 왔죠? 5858 이럴수가 해 해봤어 미국 이럴수가 하낙 と思います 일단은 제가 좋은 행안에 떠올랐습니다 요기에 숨어있다가 요기에 숨어있다가 나갑시다 여러분들 요기에 숨어있다가 기회가 되면 나갑시다 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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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팔에 아닌가 5885라고 5858 아니면은 5888인가 5888 5888 5888 5888 5888 오팔 5888 5888 5889 5889 5442 4477 5444 5443 오케오케 따라와! 따라와! 야 테드기! 와야 테드기가 아니었어! 이거 야비하니까 이거 안쓰겠습니다 비번은 아 비번은 모르겠네 세번째 영웅 등장 세번째 5야? 몰라 나와 땡큐 고마웅 잠깐만 자 1번에 5 8 584네 584 584 오겠다 100% 584 584 584 이거 아닐 수가 없어 가자 팔적기신은 팔이라고 했을거야 분명 가자 모두 다오세요 제가 안전장소를 완전 외웠습니다 빨리 따라와 네 분명히 이 아래에 구멍이 있었는데? 잘못 봤다 내가? 쉿 쉿 없나? 일로 가자 고고 우아 오 떨어지만 야 없나? 584 584 584 584 584 584 이 구속포션을 던진 후 우리가 이 통용포션으로 도망갑시다 어 저한테 주세요 구독포션을 예 좋습니다 하자 소독 시끄러 컨 appar ICK 오 58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5845 아니야 5845 아닙니다 뭐야? 야 5845 아니야 5845 아닌데? 5845 58 5845 5848 5848 5848 여러분 따라오세요 제가 좋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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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진짜 좋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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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가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58 48? 5848 쉿 앉아 여기야 여기 아닌가? 여기 맞나? 아니야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5848 기어가! 기어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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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있다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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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탈출 못하겠어 오오오오오오 아하 허어 그냥 막 가야겠다 방법이 없어 5 8 4 8 5 8 4 8 도와가 아야 가지마 아히 앞에 있다고! 앞에 있다고! 가지마 쥬취취 동네사람들 5,8,4,4 어이? 계속은 나가잖아 나도 나갈거야 나도 나갈거라고 5,8,4,4,5,8,4 5,8,4,4 야 나 어디가? 나 어디가라고? 3,8,4,4 아이 이럼? 야 왜 나한테만 그래? 나왜 나한댐 그래? 야 나도 나갈래? 아아악 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거 따돌릴 수 있다 따돌린거 같은데? 으아 따돌렸어 아아 아니 뒤에 있었어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쟤 왜이래 아하 어떡해 5844야 5844 간다 간다 뭐 으아아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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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들어주자 ISA I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야아 내 고생 날 놀자 내 컬렉션해 추가 아 어떡해 네 이렇게 저는 탈출할 수 없게 되었군요 안타깝다